하나도 안 부린다 응 잠깐만 봐봐 할인 게스트룩 2,200원 그걸로 하자 환불 불가다 이거 그러면 상관없다 날짜 잘 보고 예약 들어간다 맞나 이거 이상한데 좀 약간 믿을 수가 없는데 후기 한번 읽어볼까? 늦었지만 후기 지금이라도 읽어보자 잠시만 머물러라 싼 건 이유가 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가라 어디 가? 기차 타고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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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하이 가려면 아직 7시간 남았다 트위스트 추면서 5시간 동안 뭐 하지 우리가? 와 근데 여기 광장 크더라 재밌어서 도와줄게 춤을 추고 광장 크리 상하이 새치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가서 물어볼게 그리고 도착합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다가가 루카 제팡 루카 제팡 잘 가자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경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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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41분 3분 남았어 3분 우리 비싼 차인데 왼쪽 왼쪽 1분 남았다 다 왔다 다 왔다 여기다 되게 힘들다 우리 친구들 같이 온 애들 아 진짜 아 진짜 안 온걸 한참 맞아 바로 간다 진짜 오 마이 갓 한참 맞아 바로 간다 응 야 니 안이 없으면 못 갈 뻔 나 계속 기다리고 있을래 응 근데 이거 아저만 보여줄게 아줌마는 기이 멋있어 그러니까 나 좀 먹어 빨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러더라 느낌이 쎄 하더라고 응 미리 와있으면 뭐해 그치 미리 가서 줄 서있으면 뭐하나 20분 전에 가서 줄 서가지고 뭐 안 들어가지도 않죠 그치 내가 오똥시판이 무시하면 며셔봐 응 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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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먹고싶다 또 딴고 또 딴고 딴고 한 줄의 근처 한 줄의 근처 여러분께 저의 염존의 레전드 그런 게 진짜 흥들은 거꾸래 진짜 귀여워 왜이렇게 서쪽으로 오시는거같아 발에 막 걸고싶어 니옥수 못됐네 되게 웃긴다 세상에서 거의 제일 사람 없는 동네 호주잖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람 많은 동네 중국이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서 배워가는거는 둘 다 비슷해 호주에서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이 됐었어 근데 중국은 애초에 중국 사람들 자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별로 많이 있지만 사람이 없는것처럼 행동했고 뭐야 지금 이렇게 밤 10시에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서 이 정도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거에요 사실은 지금 저녁인데 저녁이 아닌데도 할 수가 없어 그래 낮이라도 낮이라도 힘들어 빨리 먹어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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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그거 먹고 있을건데 너? 안 먹었나? 두개나 맞다 맛있다 잘 먹네 애들은 참 성격뽁이야 왜? 애들 보면서 그붓을 엮고있다 진심? 하나도 안 먹어 한국도 이러면서 귀엽다 한국도 좋아하네 한국도 좋아하네 한국도 좋아하네 다들 따져가지고 맞춰볼까 니는 참 성격이 안좋아 한국도 좋아하네 한국도 좋아하네 가자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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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서 춤을 났어 모르는 춤을 났어 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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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뭐야 저기야 여기 맞아? 잘 모르겠어? 여기 KFC 없어 그런가? 아 나 배고파 일단 슈퍼마켓 가자 아니야 자기야 아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다 거짓말 하지마라 아 진짜 갑자기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또 들어가야 한다고 뭐라기 배벌어 저기 다 계단인데 일단 가까워진다 가까워진아 자기야 너무 큰 도시로 온 것 같다 갑자기 우린 큰 도시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지 갑자기 왜 여기야 또? 지도 내줘봐봐 내줘봐봐 내 내 건물이야 이곳에 도움을 지켜봐봐 이곳에 도움을 지켜봐봐 자 들어라 내 딸은 언니 그래 그러자 이쪽이다 이쪽 확실합니까? 응 내가 김승어만 잘 따라가고 있다 이 이런걸 잘 따라왔나 내가 딱 따라왔으면 내가 바로 빡빡 이렇게 안내려질텐데 이제 가끔 씻어봐봐 너는 뭐라 당신이 말한지? 그리고 당신의 정보가 정확한 주사야 하다 내가 mogą 개월 리더 주소 모른다 에드레스 문자 문자 워 워 워 워팅 부동 단시 워 칸다동 어 웨이신 웨이신 어 문자 해달라고 했어? 어 여울 멋있다 영어도 영어로도 전화 통화는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경비 아저씨한테 보여줄까? 응 야 오만치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아니야 큰일 날 보랬어 큰일 날 놀고 또 천일 놀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우리는 어디인데 여기가 집을 소개해 볼까요? 조용호 자리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내 자리 자리 하시 화장실 화장실 개드럽보여 사실 개드럽보여 근데 그거 아나 카메라를 찍잖아 별로 안들어 보인디 깨끗해 보인다 잡티 보정 효과가 있나? 아멘